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인천 소울의 풍원 난전의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려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울의 풍원 난전의 수산물 시세를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네, 가보실까요? 가시죠. 야, 새우가 이렇게 풍덩덩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막 새우가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밑에 거 빼, 밑에 풍. 밑에 거 빼. 오늘은 옹이 새우가 2만원입니다. 2만원. 4kg 한마리. 이렇게 새우가 이제 막 경매가 많이 되어있고 경매가 이렇게 나왔고 오늘은 2만원. 아니, 이거 2만원짜리 많은 타야, 아픈 거 많아. 내가 소금은 더 아픈 거에요? 오늘은 4kg 한마리 2만원. 엄마, 뱅뱅이 사세요. 2kg만원씩 그래, 그래, 만원짜리가 2kg만원. 새우가 정말 좋아요. 2만원, 2만원. 오늘 7만원. 2만원. 네, 오늘 너무 좋아요. 1만원, 2만원. 너무 많이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는 거 같은데. 또 찼어요, 숯고야. 숯고라서 그래요, 숯고. 남자되어가지고 딴 거에요, 남자는. 이 엄마, 엉치. 엉치. 내 머리 땅을 왜 안 땅 돼가지고. 아이고, 꽃게만 더 달라고 한 거. 꽃게만 더 달라고 한 거. 이건 3만원. 어젯어될까? 엄마, 이거? 2만원, 3만원. 엄마, 지금 볼 게 없어. 지금 다음 달에 3만달이야. 이건 3만원? 3만원. 지금 2만원, 2만원. 지금 2만원. 오늘은 한 마리 2만 대신 새우가 엄청 좋습니다. 응. 오늘은 다 2만원이에요, 2만원. 새우가 너무 좋네. 오늘 빨간 새우가 너무 좋다. 요게 4kg 한 마리 2만원이래요, 2만원. 오늘의 가격, 새우. 4kg 한 마리 2만원인데, 색깔이 너무 좋다. 아니야.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우 갔다 왔지만. 엄마, 잘하려고 그러냐고. 이모. 새우가 한 마리 2만원인데, 너무 좋다, 빨갛고. 새우가 색깔이 정말 좋네. 이야, 4kg 한 마리 2만원. 사과. 이게 3만원. 이게 3만원. 이게 안 나왔지? 아까 1도 나왔어. 아, 이게 3만원씩. 이게 3만원. 이거 2만 5천원. 그럴까요? 아니, 이거 해 어디서 또가 먹는다고. 뭐야, 손에 줘. 아니, 잡수시가 싶어져요? 이게 얼마야? 3만원. 3만원. 3만 5천원. 넣는 것까지 3만원. 오늘은 새우가 다 키고 한 마리 2만원짜리 있고, 1만 5천원짜리 있네요. 오늘 와이어 1. 얘 1만 3천원짜리, 1만원씩. 거울하고 크다. 응? 얘는 다 남자. 얘는 남자 여자. 1만원입니다. 그렇지. 여기로 드릴까? 이거 똑같은데, 가라이가 작아서 나눠 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1만 3천원짜리, 1만원씩. 몇 마리들여? 한 마리. 1만 3천원짜리, 2만원. 어우 씨. 1만 3천원짜리, 2만원. 와, 이게 2마리에 2만원입니다. 1만원, 1만 3천원, 1만 5천원, 1만 8천원. 이건 얼마예요? 1만원이요, 1만원. 좋은게는 오늘 많이 넣는, 1만원.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2만 5천원. 2만 5천원이에요? 간잡이 1만원이요, 아직 안이 올까만. 아직 없네. 이건 숫게죠? 네. 이건 2만원, 1만 5천원. 이거는 2만원이고요? 네. 숫게예요, 숫게. 네. 이거는 1만 5천원, 숫게. 어, 여기 살아있는 거가 4kg이에요, 2만원. 6kg, 2만원. 이거는 4kg, 2만원이에요. 이거는 4kg, 2만원이에요. 이것도 2만원이에요. 어, 어, 이것도 2만원이에요. 이것도 2만원이에요. 이게 다요, 엄마. 이게 다요, 엄마. 이게 다요, 엄마. 여기는, 이게 새우가 엄청 좋고요. 2만원입니다. 4kg, 1마리에. 오늘의 화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의 화요일, 오늘입니다. 6명이면 뭐까지도 3kg, 3kg는 가져야 먹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3kg, 3만 5kg인데. 아, 그러면 이럴 때 먹지. 언제 먹지? 아무 소리가 2만원, 이거 먹지 봐야지. 물건이 더 좋지. 이거는 2만원. 4kg에 2만원.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3만원, 3만 5천원, 4만원이에요. 쿠키한테 해요. 암케예요, 암케. 이거는 3만원짜리는 엄마. 5마리에. 5마리에 올라가. 가격 저게 할 때, 5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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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각기 한말에 2만원. 어머, 아이고야. 깜짝 놀랬다. 아이고야.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렇게, 가라앉니다. 7일 4만원. 아아. 몸무게대로 틀리지. 이렇게 지금 이제 5젓이야 6월달에 6젓이고 오징어 5젓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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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우사도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새우는 여전히 많다 야, 오늘 화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는 날이야. 키로 2만 5천 원이에요? 네, 6월 9일부터 1만 원, 키로에. 살 거 안 짤잖아요. 2만 5천 원, 1만 원. 나처럼 져다 뭐니? 5만 원. 오늘 4키로 한 날에 2만 원. 아무 손에서 2만 원인지 물건들 봐야지. 물건이 더 좋네. 요거는 2만 원. 4키로에 2만 원. 이게 다요, 엄마. 난 고기가 이게 다요. 여기는 요게 새우가 엄청 좋대요. 2만 원입니다. 4키로 한 마리. 오늘의 화요일 오늘입니다. 어, 요 사가 있는 거가 4키로에 2만 원. 2키로 한 달에. 요거는 4키로 2만 원이에요. 이것도 2만 원이에요? 어, 어, 이것도 2만 원. 요거 어떻게 해요? 키로에 1만 원이에요. 키로에 1만 원이요? 네, 많이 사줬어요. 3키로 한 마리. 3키로 한 마리. 3키로 한 마리. 숫게 뿐이네요. 얘는 얼마에요? 숫게가 2만 원이에요. 숫게가 2만 원이에요. 이게 오늘도 들어오고 4키로 한 마리. 15,000원 2만 원이에요. 15,000원 2만 원. 15,000원 2만 원. 15,000원 2만 원. 자,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배가 아침에 한 번 들어오고 오후에 한 번 들어오고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오전보다 오후가 새우가 훨씬 좋은 게 들어왔네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새우가 별로 안 좋아서 찍다가 15,000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오전 거는. 근데 오후에 새우가 정말 빨갛고 너무 좋아요. 그 대신에 4키로 한 마리에 2만 원 합니다. 그래도 그렇고 개도 지금. 암깨가 2만 3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비싸요. 3만 원. 3만 5천 원짜리도 별로 없어요. 개가 엄청 싸네요. 한 분들 와보십시오. 오늘의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꽃게와 새우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